여러분, 위너즈 코인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너즈 코인이 스캠 코인, 즉 사기라는 얘기가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다양한 루머들이 떠들고 있지만 법의 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기다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위너즈 코인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사람들이 위너즈 코인을 스캠 코인이라고 부르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낱낱이 파헤쳐보죠. 일단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위너즈 입장문이라고 나오네요. 요새 하도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낸 입장문인데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끄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트에 처음 들어오시면 백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백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더의 가상화폐 인생에 진짜 이전의 스캠 프로젝트들도 정말 많이 봐왔었고 휘황 번쩍한 백서는 진짜 외조를 주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바랜 코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야 위험성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조금 생기니까 이번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백서에는 이렇다 할 특별히 위험이 될 만한 사항들은 찾지 못했는데요. 브라더 눈에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5.3 위너즈 코인 배분 앤 펌트 배분이라고 나오죠. 발행량은 100억개이고 총수량의 10%를 사전 판매용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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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렇게 이렇게 15% 나오는데요. 그냥 페이지 채우기 정도의 내용은 됩니다. 보통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비고를 보시면 단계적 락업 해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더는 이 위너즈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왜 사람들이 이 백서만 보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스캠 코인이라 볼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왜 스캠 코인이라고 말하는지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은 락업, 토큰을 판매할 수 없게 이 락을 걸어놨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락에 대한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은데 구매는 했을 때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심적이긴 합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여기서 집어보고 싶은 것은 위너즈 코인이 ERC20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들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토큰 내부에 입력해 둘 수가 있어요. 이걸 운영자 마음대로 내부에 입력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 토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ERC20 기반의 코인으로 만든 디파이 프로젝트는 개발자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발자 혹은 배포자의 권한이 거의 신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코딩을 해두냐에 따라서 이 코인이 진짜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운영자가 보유한 코인을 다 매도하고 당장 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스캔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루머의 떠도는 불법 자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주식을 하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오너리스크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코인 역시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너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파이 서비스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는 탈중화과 분산 서비스죠. 은행과 국가라는 중앙에서 떠나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고 리니지 게임이라면 사설 서버처럼 개인 서버처럼 아주 자유롭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디파이 서비스들에서 락업을 걸어놓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자 농장이 있겠습니다. 토큰의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이자 농장 말씀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볼게요. 토큰을 구매하면 토큰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락을 걸어놔서 매도를 하지 못하니까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면 될수록 이 토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죠. 판매를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사기꾼들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요? 코인의 가치, 즉 가격을 최대한 높인 후에 본인들이 보유한 토큰을 전량 매도하고 빠지는 거죠. 그들 빼고는 아무도 판매할 수가 없는 락업 상태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락업 상태이면 개발자라도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브라더님 브라더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개발자는 신입니다. 언제든 원할 때 락을 걸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코드는 위너즈 코인의 코드입니다.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배포한 코인의 코드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면 이 얼락이라는 함수와 그 아래 이 릴리즈 락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면 운영자들은 아주 간편하게 락이 걸린 토큰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뒤쪽에 여기 Only Owner라고 보이시죠. 배포자만 이 함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개발자가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토큰은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릴리즈 락은 전체 양을 한 번에 해제하는 거고요. 이 위에 얼락은 사용자가 여러 번 락을 걸었다면 회차에 따라서 어느 회차를 해제할지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개발자도 락을 해제하면 판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자는 굳이 토큰을 팔기 위해서 락을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민트 함수 MINT 즉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함수로 최초의 메시지 샌더에게 배포자에게 10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요. 코드로 다시 왔는데요. 지금 영역 지정을 해놨죠. 컨스트럭터 그리고 뭐뭐뭐뭐라고 되어있고 여기 아래 민트라는 게 있죠. 이 민트라는 것은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누구에게 발행할 것이라는 그런 함수고요. 컨스트럭터라는 것은 최초 코인이 배포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를 지정해주는 그런 생성자라는 것입니다. 이 컨스트럭터를 보면 토큰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즉 위너즈 토큰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메시지 샌더에게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 메시지 샌더라는 것은 이 코드를 배포하는 개발자가 됩니다. 그 개발자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지갑 주소요. 토큰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배포될 때 개발자에게 100억 개의 위너즈 토큰을 발행해라 이 뜻입니다. 민트 함수 내에는 이 100억 개에 대한 락업 기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행한 100억 개의 코인은 락업이 걸려져 있지 않는 거죠. 이더스캔에 오시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토큰의 홀더라든지 보유자라든지 토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개발자에게 100억이 배포된 이후 이 토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개발자에게 100억 개를 배포한 이후에 그 개발자는 이 주소로 그 토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보면 이 지갑에는 현재 위너즈라는 코인을 7억 8,122만 개를 갖고 있고요. 이 위너즈 코인은 락이 걸려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GDG 코인 있죠. 그때 골든골 코인 이것도 이 계정에는 이 지갑 주소에는 1140만 개를 갖고 있네요. 이것도 참 의심적으로 볼 수 있겠죠. 골든골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과 위너즈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어쩌면 같은 계정을 활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토큰은 락이 걸리지 않은 토큰입니다. 이를 일시에 매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토큰 가격이 아주 지구 내해까지 뚫고 들어가겠죠. 통칭 러그풀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 단물은 쩍쩍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토큰을 보유한 개발자들, 운영자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피해자들은 휴지 조각이 된 진짜 0.00000001원인 무용지물의 토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위너즈 토큰 홀더들, 토큰을 구매하신 분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위너즈 회사의 말에서 본인의 암호화폐 지갑에 위너즈 토큰을 얼락 또는 릴리즈락 함수로 잔금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잔금이 해제되면 판매해서 일단은 빠지는 거겠죠. 앞으로 이런 스캔코인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ERC20 기반의 코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큰 회사들도 ERC20 기반의 코인들을 말아먹는 상황에서 작은 회사들이 만든 ERC20 기반 코인은 정말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캔코인을 코딩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